안녕하세요 마마린입니다. 오늘부터 4일간 영재원 지원 시즌인데요. 마음에 준비하셨나요? 아이와 잘 상의하셔서 아름다운 도전 해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제가 지원을 할 때 보니까 어떤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지 뭘 눌러야 되는지 한참 헤맸었거든요. 그래서 저와 같이 처음 해보시는 분들 많이 헤매지 마시고 바로 해보시라고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홈페이지에 들어가가지고 한번 간략한 지원 과정, 지원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처음 하시는 분들 잘 따라와 보시고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부분은 지원서 작성까지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아이가 해야 되는 부분이라서 제가 그것만 하면 완료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전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어떻게 하는지 대략적으로 저랑 한번 해보시고 미리 준비를 해놓으셨다가 아이가 오면 지원서 작성만 할 수 있게 그렇게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저와 함께 홈페이지를 보시면서 한번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가시죠. 크롬 구글 사이트에서 GED 영재를 치고 클릭해 줍니다. 그렇게 해서 영재교육 종합 데이터베이스 사이트에 클릭해 주신 다음 선발 클릭 그 다음엔 영재지원 학생 클릭해 줍니다. 아참 로그인 하는 거 잊지 마세요. 로그인 먼저 하시고 그 다음 영재지원 학생 클릭 지원서 작성을 클릭해 주면 새 방식과 이전 방식이 있는데요. 저 이미 해놨기 때문에 이전 방식으로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좌측에는 사진을 꼭 등록하셔야 되고요. 우측에 기본 정보와 소속 학교 학년 반 입력은 필수입니다. 이제 지원 과정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요. 교육 연도는 2022년 이렇게 써 있고 기관 유형도 전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소재 시도 본인이 속해 있는 시도 잘 선택을 하셔야 되고요. 교육 영역 같은 경우에도 여러 가지를 같이 보고 싶다. 어떤 학교에서 무엇을 하는지 보고 싶다 하시면 영역을 수학, 과학, 수과학 이렇게 다 선택을 하셔서 검색을 하셔도 되고요. 본인이 과학을 하시고 싶다 하면 과학만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지역 교육청 본인이 속해 있는 구 잘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검색을 하시면요. 우리가 선택한 과목의 모집 과정만 딱 보여지게 되는데요. 공고 자료를 클릭하셔서 잘 읽어보시고 수험표는 언제 출력해야 되는지 언제 시험을 보는지 이런 것도 잘 확인하셔서 주의사항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맨 밑에 선발 공고 다운로드가 있는데요. 그 다운로드 클릭하시면 첨부 파일이 있는데 이거 다 저장을 해놓으시고요. 미리미리 밑에 보시면 전용류도 보이시죠. 전용료 4만원 나와있네요. 다운로드를 다 하셨으면 다시 나가서 지원하기를 클릭해 줍니다. 이제 지원서 작성으로 왔는데요. 전체적으로 한번 읽어보시는데 지원 자격이랑 선발 일정 다시 한번 자세히 나와있고요. 제가 선택한 대로 초, 5, 과학으로 잘 되어 있죠. 지원자 주의사항 꼼꼼히 다 읽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다 헷갈리시거든요. 이게 다 다운로드에 받아져 있으니까요. 다시 한번 잘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다음으로 눌러주십니다. 그럼 위에 작성해야 할 검사지가 있다고 뜨는데요. 그거 확인 눌러주시면 그럼 보이시는 대로 KDEI 창의적 인성검사 검사지 작성 초록색 버튼 보이시죠. 그거를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렇게 질문지들이 나오는데요. 엄마가 하시는 것도 좋지만 아이가 평상시에 자기가 어떻게 생각을 했는지 본인 스스로 이렇게 판단을 해서 질문지 작성을 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검사지 작성을 마치셨으면 지원 유형 선택에 내가 지원을 한 곳이 정확하게 맞는지 잘 확인을 해보시면 되고요. 그 밑에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에 전체적으로 다 필수로 동의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 동의하신 다음 마지막에 저장 및 지원만 클릭하시면 지원이 완료되겠습니다. 어때요? 어렵지 않죠?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으니까요. 아이들 오기 전에 한번 순서 잘 기억해 두셨다가 아이 오면은 착착착 진행해서 검사지 작성해서 제출하게 하시고요. 다 이제 영재 지원서를 마무리 지으신 다음에는 관문이 하나 더 있죠. 담임선생님께 전화나 아니면 문자로 교사 추천서 써달라고 부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추천서 쓰셨는지 확인 문자 감사하다고 이렇게 전화드리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를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응시료 내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응시료 내셔야 돼요. 안 그러면 지원한 거 다 다 무효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이와 함께 잘 상의를 하셔서 이번 교육청정제원 지원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현명한 하루 되시고요. 지금까지 마마린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